아 시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지랄이야 이 시발새끼들아 어? 뒤에서 나한테 주댕이나 벌거린 시푸동 세빠이프같은 새끼들 존많아 어린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이 시발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 시발놈들아 해준게 뭐있다고 시발까지고 지랄이야 이 개시발놈 새끼야 이 시발새끼야 확 시발놈을 죽여버릴라 이 개시발새끼 형이 웃겨? 시발놈아 웃겨 이 개새끼야? 이런 개삼그릇같은 시발새끼 척추를 쓰대로 줘봐서 이 시발놈 CD장에 ABDC 순으로 넣어버릴라 이 시발새끼 개새끼 확! 개새끼야 나는 에픽의 미스락 그 누가 봐도 나 부러운 젊은이야 스물셋 나이가 믿겨지지 않게 많은 것을 얻더니 화려한 조명 아래 두려움 없으니 부작같은 내가 시력없게 썼으리 눌려대지 못쓰니 문누리 폈으리라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생각없는 벗들은 내게 한쪽 쏘라고 싫다고 말하면 변했다고 욕하고 텅 빈 직업의 교통카드는 다 쇼라고 힙합! 또 나기 좋아하는 양바들 또 나의 사랑 인생 열정 맞아 판단을 끝도 없는 두 달기에 오늘도 갈 때 같은 내 맘 자포자기 손들로 하나 둘 봤어 5년 이 세상을 둔져도 내 손엔 M.I.C와 2% 타블로 아주 필요한 이야기 뒷담 안은 묻어졌음 같지 아주 위험한 이야기 뒷담 가난 죽어졌음 같지 Shut up 누가 뭐래도 내 멋대로 말한다 Shut up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살아가 Shut up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살아가 나는 Epic의 Tableau 결국 내 말대로 지도 환장으로 한국 K-POP의 탑으로 앞벌로 계산적으로 밀어붙인 PR 수단으로 대중의 눈에 선망과 반감의 대상으로 내 존재 내 손에서 벗어나 왜곡된 가요괴 벼누리 상하 탑에 구속돼 줄다리기 밧줄이 내 목을 매 Motherfucking haters 삼돈에 위의 힙합이란 배가 도칠 펴 날 욕해봤자 당신의 혀가 노래져 그만둬 벌써 눈 부릅떴어 나 다른 MC들의 손에 든 브루터스의 칼 잘 갈아봤자 꿰뜰 수 없는 Epic pie 니가 존경하는 수많은 MC들의 대필자 MC와 Rockstar 경계선을 지워가 그래 나 한국 K-POP 표준의 배신자 아주 기묘한 이야기 뒷담 안은 묻어졌음 같지 아주 위험한 이야기 뒷담 가단 죽어졌음 같지 Shut up 누가 뭐래도 내 멋대로 말한다 Shut up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살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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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fucker But age 나 다 ku MUST BE CHOE HEPOP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나쁜 놈들, 못된 놈들, 나쁘신 분들 소위 말하는 개새끼들이 너무 많았어 개새끼들이 진짜 많았어 유명한 사건, vip 사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사람이랑 같은 팀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랑 그 팀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유 없이 죄 없이 우리 앨범까지 우리가 1년 동안 비치고 앨범 못내고 그 말도 안되게 작은 숙소방에 그치, 남의 집 거대한 화장실보다 작은 그 하나의 방 거대한 화장실도 아니야 에어컨과 선풍기 대신 냉장고를 사용했잖아 냉장고에다 머리 쳐놓고 냉장고에 머리 쳐놓고서 그냥 한 5분씩 대기조로 그런 상황에서 가사를 써 없다니까 진짜 몰라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고 우리가 뭐 고생했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바닥이 진짜 장난 아니게 더러운 거 같아 호박식 가지마 그냥 에피카 힐틱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름 없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강한 자만 이름을 낼 수 있으니까 개새끼들아 뭐 뭐 그런 건 다 과거고 뭐 일단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지금 음악 음악 바닥에서나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일단 바뀌어야 될 귀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바뀌어야 될 게 듣는 귀인 거 같아 지금 어 조금만 벗어나면 뭐라고 욕하고 조금만 뭔가를 시도할 자세도 안 돼 있고 그치 당신들 발에 맞게 다 못 만들어줘 우리는 우리 발에 맞는 음악 만들고 당신들이 좋아해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까진 돼 아직도 막 장르 따지고 언더오버 따지고 막 어 누구는 진짜 힙합 과짜 힙합 야 시X 사회를 도와주지 않는 새끼들이 진짜 힙합하면 뭐해 어차피 지네 주머니 챙기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치 그리고 우리 갖고 자꾸 니네 무슨 인형처럼 만들려고 그러지마 어 우리 우리왕 하는 사람인데 뭘 자꾸 갖다 붙이고 뭐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건 맘에 안든다 따지고 들어 그렇게 그게 듣고싶으면 니가 해 그니까 어 서로 피차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거고 편하게 살자고 어 어 평화 피이스 아주 기묘한 이야기 뒤따만에 묻어졌은 같이 아주 위험한 이야기 뒤딱하단 죽어졌은 같이 샷 누가 뭐래도 내 멋대로 말한다 가자 나 어깨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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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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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